서울 삼각산 화계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 8점이 서울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온화하고 자비로운 인상이 돋보이는 목조관음보살 좌상과 19세기 중반 이후 서울 경기지역 불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미타 후불도 등 사료적 가치가 큰 유물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화계사. 화계사는 1522년 창건됐지만 광해군 때 화재로 소실된 뒤 1866년 흥선대원군 시주로 보수 중창됐습니다. 특히 화계사는 조선시대 대비와 상국률의 왕래가 잦았던 사찰로 이들이 시주하고 발환한 건축물과 불상불화를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서울시는 화계사가 소장한 유물 8건을 서울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서울시의 시정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당대에 모셔진 화계사의 성보문화재가 다시 한번 크게 조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수량에 있어서도 무려 8점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화계사에 있어서 굉장한 경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물 8건 중 목조관은 보살 좌상은 조선 후기 불교 조각으로 뛰어난 조형미와 양호한 보존 상태를 인정받아 유형 문화재 후보에 올랐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서울 경기 지역 불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육보살이 등장한 것이 특징인 아미타 후불도도 사료적인 가치가 큽니다. 이번에 너무나 반갑게도 서울시에서 지정한 유형 문화재로 관세음보살 좌상이 또한 지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계사의 큰 경사라 생각합니다. 화계사는 한국의 삼각산 아래에서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사찰입니다. 이외에도 1873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탑다라니판과 천수천안 관음 변상판, 지장보살도 등이 유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서울시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어 문화재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